수업한 exposé 모여서 마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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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러 마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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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이 잘 안들어졌어요 아 연기 이제 나가기 시작 여기가 너무 많고 여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진짜 귀여워요 여기가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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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음료 받으러 갈 때 아빠 이거 아빠 진짜? 어 어떡해? 진짜? 엄마 우리 늑대 갇혀있는데 엄마 우리 늑대 갇혀있는데 엄마 우리 엄마 봐봐 하나 둘 셋 나 이거 무서워 응 아 진짜 뭐야? 송바탕 나 가져갈게 진짜 맛있는 거 다 먹고 진짜 누가 골랐잖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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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러고보면은 어디에도 응 근데 또 너무 심하게 났잖아 고름만 뭐 ㅎㅎ 아 그래서 뭐그리 모양 바보무슨 사 또 멜론이 오는 중 멜론을 많이 도와줍니다 함께 음료는 소세지 면을 먹기 시작했다 멜론을 많이 마치고